태국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벽을 메우고 있는데요. 건강기획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먹는 맛. 집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동양꽁 나왔습니다. 동양꽁 나왔습니다. 동양꽁 나왔습니다. 등장부터 익숙한 메뉴입니다. 새콤달콤한 그 이름 또명꽁. 맛과 향긋한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요.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요리. 진짜 맛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한 번 먹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맛. 끊임없이 먹게 되는 마성의 매력. 먹는 즉시 빠져든다, 빠져들어. 이어지는 두 번째 메뉴. 팟 크라파오 무쌉. 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가정식이라는데요. 잘게 다진 뒤지고기에 포슬한 밥을 비벼 한 대 먹는 것이 이 음식의 포인트. 이때 제작진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 한 장. 아, 이 사진이요? 이 자리에서만 30년 이렇게 식당을 하신 분이시고요. 이거한테는 또명꽁이랑 쏨땅이랑 무쌉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블랙 소위 소스라고 해서 이렇게 검은색을 낼 때 자주 사용하는 소스예요. 저희만의 배합으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태국 편지에서 배운 요리를 바탕으로 수제 소스를 만들어냈다는 주인장. 이 색깔을 본 것 같아요. 편지의 맛이 그대로 담은 비결이라고요. 이러니 태국 사람도 자주 이곳을 찾게 된다고요. 엄마가 해주셨던 거랑 맛이 비슷해요. 하루에 막막하. 이어지는 마지막 메뉴, 쏨땀. 새콤함과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이게 파파야라는 열매고요. 이게 쏨땀이 쉽게 말할 수 있는 한국의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신선한 파파야와 당근을 우선 얇게 채로 썰어주는데요. 여기에 각종 향신료와 견과류 등을 넣고 함께 따주면. 상큼한 태국의 김치 쏨땀. 태국 여행의 추억은 물론 태국 가정식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태국을 안 가도 여기가 태국이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아로이. 아로이.